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엄마한테 3시간을 좀 왔을 때 보통 한 번 볼 때 좀 제기면 내가 휴대폰 암수에요. 암수 그래서 찍히면 안돼요. 박병성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 왜 이렇게 어둡도 없지? 지금 볼펀 중이라서 왔습니다. 워너블님 안녕하세요. 소리가 안나 이렇다만 지금 볼펀 중이라서 그래요. 잠시만요. 콕콕콕콕 잠깐만요. 자 다시 해볼게요. 다른 느낌 만져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됐다. 이걸 집어볼게요. 어? 소리도 없어요? 이거 발견을 해보도록 하죠. 소리도 없을 것 같은데 박수 다시 하면 되겠죠? 네 알겠습니다. filled with the things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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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